이건 10주일이라니까 8, 9, 10, 10일이 있네 근데 이거 600개나 있으니까 한 개씩 드린 축제의 단풍일 정도 야 이거 뭐야? 단어 뭐야? 근데 이거 내 변호를 하자면 다들 저거를 굳이 챙겼어 그게 내가 별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다들 한 개씩 챙겼어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. 죄송해요 이거 벌써 5년 전에 한 개니까 어떡해 아 진짜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우리만의 비밀인 거 아니죠? 아 아니 난 그냥 오랜만에 들어와서 뭐 있나 보고 그냥 슬슬 래블링이 나왔나 그랬는데 아 이건 개 이거 지금 130억이라고요? 근데 나 이거 왜 안 썼어요? 130억이야 이거 그러면 난 무기 사진이 있겠는데? 130억이면 1억에 4,000원인가? 5,000원인가? 50만원으로고? 아직도 메이플 코인 안탈 흙은 없지? 뭐야? 왜 이게 60만원이지? 말이 되나? 이게 현실인가? 이거는요? 이것도 교환되는데? 뭐지? 되는 게 왜 이렇게? 이것도 있는데? 이건 뭐야? 농부님의 보물 이거는 뭐지? 이것도 스페션라멘인데? 대박인데? 왜 안 눌렀지? 현재 50억이야 이거 10만원이에요? 아니 어떻게 이게 10만원이에요? 어 이것도 있다 숲속 캠핑룩 레드라벨 어? 뭐야 이건 또 레드라벨 리본의 천사 유니폼 파티 프린세스 눈토끼 베레모 이런 것도 있네? 스페션라멘인데? 이것도 있다 신노폰 멜로디 레드라벨 무기네? 존버로 전이 오닝 한 달 월급을 벌 수도 두 달 세 달 월급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 허! 이거네 민트냥 티파티 아니 근데 나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였어 되게 야경만큼 들였어 애교해 줘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지금 애교할 때 아니라고 치어팡팡 나 이런 거 왜 있지? 여기 있어 손전등 여기 있어 손전등 이거 100억이라고? 흑우 에디션인 줄 알았는데 돈덩이들 있네 근데 거짓마음이야? 사진 찍어놓고 검색해야겠다 스샷 찍어놓고 일단 비싸보이는 것부터 하자 어음 민트냥 티파티랑 눈톱기 베레모 58원? 응 아니요 얘 그렇게 비싸지 않다 아니지? 58원도 그러면 얼마지? 이게 더 5천원 25만원?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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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50억이네? 진짜 있는지도 몰라서 내 채팅 그거 해 55... 65... 이것도 30만원 아 이거 왜 이렇게 써? 엥? 여러분 1부 흑역사 방송 끝났고요 2부 빛 역사 방송 중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빛 역사입니다 과거의 나 자신을 아주 칭찬합니다 이걸 나눠? 웃기 웃기고 있니? 다 내꺼야 어 잠깐만 난 이거 방송하고 이거나 팔아야겠니 다 팔면 한 400억 나오겠니 300억은 나오겠는데? 당분간 방송을 치게 될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몰랐어 이런거 있는지 이런거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왜 남겨 놓았는지도 잘 이해 못하고 이게 돈이 되지도 몰랐고 묵혀둘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안 낀거야 못생겨서 못생겼어 이것도 실제로 이것도 옷 두 벌일걸? 민트인형 이거? 그게 별 이유 없어 있어서 안 입은거야 챙겨하려는게 아니라 이것도 다 있어 눈토끼 베레모 이런거 저기 책? 거기 가면 있을걸? 아 초록나비 헤어코셔? 아 근데 그거 이상한데 머리?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빵빵빵 JAMES 이게 100옥이요? drive 이모님이라고 부르지마세요 인기도 올려주세요 디 ós 만매소만 주세요 기존 아니 만원 또 올려주세 만 내소만 주세 아니 만원 왜 굳은냥 어 인기 너무 났다 왕 딱 인기 도깝 옅다 이거 푼 돈이야 이 정도면 이모님이 아니라 사모님이라 불려야겠는데 야 너도 외국은냥 님도 5천원 주세요 얘 딱 5만원 푼 돈이야 하아 인생 역전이구만 그냥 평범한 메이플스토리 플레이어한테 트수냐고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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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수가 뭐 일반인이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돈 좀 생겼다고 이젠 되는게 없지 막 세상이 다 내꺼 같고 그러지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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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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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